안녕하세요 뉴스다시입니다. 민주당이 이재명의 대북손금 사법 리스크 방언을 위해서 총공세에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를 위해서 대북손금 사건의 핵심 인물인 김성태 때리기에 나섰는데요. 이번에 민주당은 기자회견까지 따로 열어가지고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에 대해서 그는 건달 출신의 주가조작 전과자라면서 맹비난을 쏟아냈습니다. 이를 두고 정치권에서는 이재명과 민주당이 대북손금 사건에 대해서 사건 자체를 부정을 할 수가 없으니 메신저로 공격을 하는 전형적인 방법이라고 지적을 하고 있는데요. 하지만 이와 같은 시도도 이재명의 과거 행적 때문에 성공하기는 힘들 것이라고 지적을 하고 있으며 오히려 자충수가 될 것이라고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먼저 이번에 민주당은 이재명의 사법 리스크 방언을 위해서 총공세에 나섰고 대북손금 의혹과 관련해서 김성태의 과거 전력을 정조준하는 한편 일부 보도가 가짜뉴스라고 항변을 하면서 이재명에게 없는 죄를 뒤집어 씌우고 있다는 이런 프레임을 부각시키고 있습니다. 실제로 이재명의 대북손금 사건 관련해가지고 대책위원장인 장경태는 어제 기자회견을 열고 수원지검에서 이번에도 역시나 김성태가 가정처벌을 받지 않도록 주가 조작 관련 일부 혐의를 누락을 시키고 기소했다라고 지적을 했으며 김성태는 검찰의 봐주기 기소와 법조 카르텔이 낳은 괴물이라고 비판을 했는데요. 그러면서 김성태의 실체를 밝히겠다며 과거 전력과 정과 등을 일일이 거론을 했고 김성태는 전주 나이트파 전주로서 조폭의 뒷일을 챙긴 건달 출신이고 2006년 불법 도박장을 문어발식으로 개설을 해 돈을 벌기 시작했다라고 지적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인수 전후로 쌍방울을 비롯한 다수 법인의 주가 조작을 저지른 뒤에 2014년도에 결국은 구속이 되었다라고 지적을 했는데요. 그러면서 이러한 전형적인 주가 조작 범죄자가 대북사업을 이용을 해 쌍방울 주가 조작을 한 것이고 국정원 문건 등에도 불구하고 검찰 조직과 회유 의혹 속에서 대북손금 사건의 신빙성이 있는 증언자가 된 것이라고 비판을 했습니다. 장경태의 말은 한마디로 김성태라는 인물이 조폭 실신의 정과자이기 때문에 그의 말을 믿을 수가 없다. 그의 말은 신빙성은 없다라고 지적을 하고 있는 것인데 장경태의 이러한 주장은 진짜로 삶은 소 대가리가 웃을 일이고 장경태의 논리대로라면 이재명 역시도 믿을 만한 사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재명 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게 뭡니까? 정과 사범이죠. 장경태의 논리대로라면 김성태는 정과자라서 믿을 수가 없다. 이런 비판을 하고 있는데 그 말대로라면 정과 사범인 이재명 역시도 믿을 수가 없는 사람인 것이고 장경태라든가 민주당이 김성태를 비판을 하면서 이러한 주장을 하려면 그리고 그 주장이 설득력이 있으려면 이재명이라는 사람이 정상적인 삶을 살아왔어야 되는데 전혀 그렇지 않다는 것이 문제인 것이고 설득력도 없습니다. 또 이뿐만이 아니라 민주당에서 자꾸만 김성태가 조폭 출신이라는 것을 부각을 시키면서 그를 비판을 하고 있는데 정치권에서 조폭하고 유착설이 가장 심각한 인물이 누굽니까? 바로 이재명이죠. 이재명은 심지어 시사 프로그램에서 조폭 유착설 관련해서 따로 프로그램까지 만들어서 방영을 한 적이 있으며 성남시장이었던 이재명과 은수미가 국제 마피아파라는 조폭 조직하고 어울렸다는 것은 이미 알만한 사람들은 다 알고 있고 특히나 이재명이라든가 은수미가 성남시장이었던 시절에 국제 마피아파 출신들이 하는 사업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지지하는 듯한 모습이라든가 국제 마피아파 인물들하고 엮여있는 여러가지 증거들 때문에 논란이 되었던 것이 한두 번이 아닙니다. 실제로 조폭 출신이 운영하는 민간단체인 코마트레이드는 성남시로부터 예산을 지원받기도 했었고 또 이뿐만이 아니라 코마트레이드는 이재명 지사가 성남시장으로 있었던 시기에 중소기업인 대상을 수상했는데요. 이뿐만이 아니라 이재명은 공개적으로 코마트레이드 대표에게 감사함을 표시하는 이런 일도 있었습니다. 물론 여기에 대해서 이재명은 자신은 그 사람이 조폭인 줄 몰랐다고 이야기하고 있지만 희한하게 이재명 주변에는 코마트레이드 대표라든가 지금 민주당에서 비판을 하고 있는 김성태라든가 왜 이렇게 조폭 출신들이 많은 것인가 참 의아해지는 대목이며 한 번이면 우연이라고 하겠지만 지금 몇 번지 계속해서 이재명이 조폭하고 어울렸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고 증거들이 나오는 것을 보면은 이 정도면은 의도적으로 저런 출신의 사람들하고 어울리는 것이거나 또는 정치인으로서 조폭 출신들하고 어울리는 것에 대해서 전혀 문제의식이 없는 것이 아닌가 뭐 이런 생각이 듭니다. 또 이뿐만이 아니라 이재명은 변호사 시절부터 조폭들을 변호하고 그의 조카가 조폭 출신이고 또 온갖 흉악한 범죄자들하고 어울린 것이 이재명인데 현재 민주당이 김성태가 조폭 출신이라고 때리고 있는 것은 진짜로 삶은 소 대가리가 웃을 일이고 국민들에게 별로 설득력도 없을 것이며 정치권에서는 지금 민주당이 이재명의 대북손금 사건 관련해가지고 사건 자체에 대해서 객관적인 반박을 내놓기보다는 메신저 때리기 김성태가 조폭 출신이라는 것을 부각을 하면서 그를 때려봤자 이재명의 부적절한 과거들만 더 부각될 것이라고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뭐 당연한 얘기죠. 당장 저만 하더라도 이재명의 과거 조폭하고 관련된 논란들을 재소환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뿐만이 아니라 장경태는 김성태가 주가 조작범이라고 비판을 하고 있는데 이재명 역시도 과거에 주가 조작인 작전주에 투자해가지고 돈을 많이 벌었다라고 자기가 자랑스럽게 떠들고 다녔던 인물이고 또 김성태가 정과자 출신의 조폭이라고 이야기하는데 느그 이재명도 정과 사범입니다. 또 이뿐만이 아니라 이재명이 자기가 마치 조폭 출신 김성태에게 당했다라고 이야기하기에는 그리고 김성태를 몰랐다라고 이야기하기에는 이재명과 김성태는 서로 모친상을 당했을 때 서로 조문을 하기도 했는데 특히나 이재명은 자신의 측근인 비서실장을 김성태 모친상에 조문을 보냈는데 두 사람이 모르는 사이였다라면 이러한 일은 있을 수가 없다라고밖에 볼 수가 없는데요. 또 이뿐만이 아니라 민주당의 이중성도 도마 위에 오르고 있는데 현재 김성태를 두고 정과자 출신이고 범죄자이기 때문에 그의 말을 믿을 수 없다라고 난리를 치고 있지만 문재인 정부 시절에는 라임 사태의 주범 중에 한 명인 김봉은의 말을 믿어가지고 검찰이 사건을 조작을 했다면서 민주당 차원에서 나서가지고 검찰 때리기에 나섰고 당시에 김봉은 공익신고자로 치켜세워야 한다라는 이따위 주장을 하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민주당 같은 경우에는 어떤 때는 범죄자의 말을 믿어가지고 검찰이 사건을 조작했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고 또 어떤 때는 범죄자의 말을 어떻게 믿느냐 이런 식의 주장을 하고 있는데 전혀 일관성이 없으며 민주당이 이렇게 그때그때 달라지는 이중성 때문에 지금 민주당에서 김성태를 때리며 그의 말을 믿을 수 없다라는 주장은 전혀 설득력이 없다라는 비판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아무튼 현재 민주당에서는 김성태의 실체라면서 그의 정과라든가 그의 과거 전력을 지적을 하면서 그의 많은 신빙성이 없다라고 비판을 하고 있는데 그런 말을 하기 전에 본인들의 당대표인 이재명이 어떤 사람인지나 먼저 되돌아 봐야 할 것이고 언제나 그러하듯이 민주당에서는 다른 사람의 도덕성이라든가 정가 문제를 가지고 공격을 하면 할수록 오히려 그것은 부매락이 되어서 이재명이 얼마나 부도덕한 정치인인지만 다시 한번 부각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번 소식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다음 소식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